수학에 빠진 시간 이 부분에 결과가 어떻든 간에 딱 받아들이고 거기서 딱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중간고사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래도 이 3월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에 1번부터 15번까지 전반부 해설 강의를 맡게 되어서 거기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봅시다. 1번 문제부터 어렵지 않아요. 당식의 연산이고 빼라는 거니까 가볍게 빼면 되겠죠. 빼면 2X제곱, 빼면 마이너스 3XY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3XY들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근데 뒤에 걸 빼면 플러스 2Y제곱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Next. X는 1보다 크다. 이거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X는 1보다 크다. 이걸 부정시키는 거야. 부정. 부정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X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부정의 결과는 2번이 정답입니다. Next. 계산해달래. 5C3. 5C3 10이죠. 10. 바로 나오면 좋은데. 5C3. 모른다고 치면은 계산해야죠. 5, 4, 3 이렇게. 그 다음 여기가 3, 2. 그 다음에 3팩 이렇게. 끝나버렸지. 이거 쫙 사라지니까 3팩. 3이 1이니까 사라지게 돼요. 됐죠? 그래서 20에다가 3 곱하니까 60. 그래서 정답은 4번 될 겁니다. 좋아요. 아이고 함수에 대해서 합성함수 하라는 거지 뭐. 합성시켜라. 이거 무슨 말이야? G합성 F2다. 이렇게. F2. 먼저 가볼까? F2는 얼마? 3. F2는 3이야. 3. G3 가볼까? G3. G3 얼마? 5. G3은 5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인 정답은 5번입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아요. 또 넘어가 봅시다. 우리의 5번 문제인가요?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점 2,3을 지나고. 어? 이 녀석과 평행해라? 평행하니까 무엇이 똑같아? 기울기가 똑같을 거야. 혹은. 잘 봐봐. 기울기를 바로 써도 되지만. 이 녀석과 평행한 직선은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것을 좀 이쁘게 쓰면 이렇게 써도 되죠. X앞계수랑 Y앞계수가 똑같겠구나. 그죠? 뭐하는 거야 지금. X앞계수랑 Y앞계수랑 똑같겠구나. 하지만 뒤에는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더하기 K 이렇게 넣는 거지. 이 두 개는 무조건 평행하다고. 알겠죠? X앞계수랑 Y앞계수가 똑같으면 평행하니까 다이렉트로 이렇게 작성하는 거지. 근데 이 직선이 이제 누구를 지난다? 2,3을 지난다. 2,3 대입. 이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2구나. 자, 그때의 이 직선에 무슨 절편까지 구해라? Y절편. Y절편은 X에다 0 대입하면 되니까 Y절편은 X에다 0 대입하면 되니까 2Y는 마이너스 12를 넘어가면 12가 될 거예요. 우리의 Y값 얼마 나옵니까? 6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푸셔도 깔끔합니다. 넘어가세요. 넘어가. 아, 저 녀석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좀 구해줘야 되는데 분모에 I가 있다면 실수화를 시켜야 될 거야. 즉, 뭔 소리야? 분모에 I가 있다면 분자 분모에 슉슉 E 플러스 I를 곱해 이렇게 켤레를 곱하는 거지. 그럼 분모는 누가 돼요? 4 빼기 I제곱 I제곱은 마이너스 2가 5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딱 나누면서 그러면 A랑 2랑 곱해서 2A가 나와요. 그건 실수 부분. 또 실수 부분은 3I랑 I랑 곱해서 나오게 되겠죠. 3I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그 다음 허수 부분은 이렇게 6I 그 다음에 AI 그러니까 6 플러스 AI 이렇게 되겠죠. 끝났죠? 끝났어. 그럼 우리 실수 부분은 누군데? 5까지 같이 와서 실수 부분은 5분에 2A 마이너스 3이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누군데? I 앞에 있는 5분에 6 플러스 A가 허수 부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합이 3이야. 그럼 이걸 합해보자고. 합 그럼 합을 하게 되면 몇 분의? 5분의 뿅 이거 이거 더하시면 되겠죠. 그럼 3A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이 합이 문제에서 3이라 그런 거지. 그러면 넘어가시면 15가 돼야 될 거야. 쑥쑥 넘어가면 15 넘어가면 12 넘어오시면 12 그래서 A값 얼마? 4 이렇게 나오겠죠. 간단한 계산 문제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 봅시다.